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성원입니다. 오늘 어종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1시간 좀 넘게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입시, 공부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은 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앞에 댓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채팅창을.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최대한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 위주로 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도대체 공부력이라는 건 뭘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공부를 안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이는 연산을 싫어해요. 우리 아이는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싫어해요. 오래 앉아있질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게 우리 아이가 과연 연산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어떤 아이는 연산을 안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는 싫어한다고 그러면 거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뭔지,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부에는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될 거고 초등학교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요. 능력이라는 거는 지능, 그 다음에 정서지능,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걸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인지능력.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다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똑같이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능이 안 좋은 친구들은 많이 공부를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능은 타고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절반은 타고나요. 타고나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요. 나머지 절반은 개발이 됩니다. 두 번째 EQ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서지능이라고 해요. 참을성,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EQ도 타고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정교육을 통해서 개발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IQ, EQ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이나 사회과학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이는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IQ와 EQ, 즉 공부의 능력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가장 먼저 키워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은 강점이고 어떤 부분은 약점인지 찾아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Q도 완전히 후천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하는데 선천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EQ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뭐 배운 것도 없는 아이들, 정말 이제 몇 살 돼가지고 정말 엄마 곁에 떠나서 바로 어린이집을 갔는데 간식을 나눠줬더니 내 간식을 옆에 있는 아이하고 나눠 먹는 애가 있고요. 남의 것도 뺏어먹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EQ의 영역인 건데 이게 타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배려하는 게 이것도 타고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 IQ, EQ 이거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IQ, EQ가 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그게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진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한 주도 빠지면 안 되는 세 가지 과목이에요. 이 실력이라는 과목은 하루아침에 노력한다고 금방 올라가지도 않고요. 안 한다고 금방 줄지도 않아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줄어드는데 그래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이죠. 물론 지금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국어, 영어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국어, 영어,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 입시 시험에서 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도 국어, 수학만 시험을 봐요. 다른 과목은 보지 않습니다. 즉 국어, 수학만 잘하면 이 아이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수학만 잘하면 이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머지 과목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실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가 추가로 포함된 거고요. 대학에서 왜 국영수를 중요시하느냐 하면 국어를 모르면 어려운 책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국어 독해력이 중요하고요. 영어를 모르면 원서를 못 읽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오는 아이가 필요한 거고 수학이라는 것은 수리적 사고능력하고 지능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영수만 좋다면 나머지 공학이든 전자공학이든 법학이든 경제든 심지어는 물리화학도 대학에 와서 배울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키워야 될 첫 번째 능력은 IQ, EQ고요. 그와 동시에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남고 우리 아이가 잘한다면 사회과학 같은 지식과목들, 그 다음에 평상시에 늘 책 읽어서 독해력 키우고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과학까지 사실 갈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이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실력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보력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정보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와 교육 제도가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모르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시험의 반영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대학교 들어갈 때 이런 정보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차피 길을 잘못 들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 설계를 할 때부터 입시에 어느 정도, 너무 정확하게 맞추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맞추고 공부하면 나중에 노력이나 비용이 훨씬 덜 들 수 있습니다. 채팅창이 조용한데요. 채팅창에 글 적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거든요. 좀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강의하는 중간에 제가 어떤 분의 질문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 듣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글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왜 고교학점제가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게 현재 6학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는 부분 시행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시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지금 6학년부터는 또 2022, 2023인가요?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동돼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 때문에 입시가 크게 변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해도 큰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들이 대학생들처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들을 과목을 다 들으면 졸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없는 과목도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가 있다. 그 학교에도 없으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도 졸업할 수 있다. 즉 A라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만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옆에 학교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듣고서도 전체적인 들어야 될 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하는 게 고교학점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목을 상당히 설계가 가능하다 해서 자율적으로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인데 취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라된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걸 도와준다. 이게 제도의 취지와 이용하는 것은 한 측면에 있고 또 한 측면은 입시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변하는 점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 성적이 두 가지로 평가가 돼요. 하나는 등급이 나오는 성취평가제고요. 또 하나는 절대평가 A, B, C, D가 나오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1등급은 4%, 2등급은 11% 그렇게 해서 상대평가인데요. 실제로 대학 입학을 할 때는 이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A, B, C, D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A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A, B, C, D로 나오는 이런 과목들은 대학 입시 영향력이 좀 적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과목이 등급이 나오고 어떤 과목이 A, B, C, D 절대평가로 되는지가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6과목을 배우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현재 이게 전부 5단이에요. 등급, 학점으로 가면 좀 방법은 바뀌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국사 이렇게 돼요. 이걸 공통과목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등급으로 나옵니다. 대학 입시는 수시가 절반이고 정시가 절반이라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보시면 수시의 절반은 교과가 중요한데 이 교과가 고등학교 1학년 전과목이 다 등급이 나와요. 그러므로 대학 입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일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어 1, 국어 2. 국어 1은 문학, 비문학 독서,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 이런 것들은 일반 선택이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경제, 윤사, 물리, 화학 이런 탐구 과목들 다 지금 등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2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 분류를 했을 때 2학년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나와 있고요. 고교학점제 발표 나온 거 보면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학 1, 수학 2도 절대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문구상으로만 보면 그래요. 물론 2023년도에 자세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려보기는 해야겠지만 확실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전부 등급제로 표기가 되고 2학년 과목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공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ABCD로 표시된다고 보이는데 수능에서는 수학 1, 수학 2, 문학, 비문학 독서가 필수, 공통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공통과목이고 과연 내신에서는 공통과목이 아닐지 이거는 향후에 정부에서 정확히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물론 수능에는 필요한 과목이니까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거에 따르면 공통과목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ABCD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확실하게 대학을 갈 때 도움이 되는 거고 2학년 것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 발표된 자료로만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ABCD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확실한 거는 고1 내신이에요. 고1 내신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능이 50% 미만이거든요. 상위 16개 대학에서 40%인데 수시 2월이라고 해가지고 수시에서 안 뽑은 아이들을 정치에서 뽑기 때문에 대략 5대5 근처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50%에서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으로 좌우된다면 6학년 엄마 입장에서 보면 중1, 중2, 중3, 고등학교 4월 중간고사에서 결정이 나니까 대학 입시가 절반 카드는 3년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무한히 길게 남지 않았다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중요해진다는 거 꼭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한다. 이거는 뭐 제도상의 문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 고통스럽거나 고민스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 중학교 1, 2학년은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목은 수원, 수투, 물리화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영어원, 영어투,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이런 과목들이거든요. 공통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사 여기가 등급제가 되고 나머지가 A, B, C, D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공통과목만 등급제가 나간다고 그랬고 모든 선택과목이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 A, B, C, D로 나가기 때문에 이 제도 입장으로만 보면 고1 내신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될 건 다 아시는 거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이슈가 좀 남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댓글창에다가 채팅창에 올라오신 거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단어를 잘 못 외우는 아이는 습관이 안 좋거나 외우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길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단 10개, 20개라도 한 10분, 15분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안 외워도 돼요. 단기적으로 그때라도 외우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어장을 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기력은 키울수록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암기력이 나쁘다 이렇게 단적지지지 마시고요. 안 좋으면 좋게 만들면 됩니다. 강지영님, 고3 과목들은 내신과 수능에 전혀 영향이 없나요? 오로지 수능만 공부하게 되나요? 고3 과목들 중에서 2 과목이나 심화 과목 같은 것들이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들이 있고요. 학교에서 편성하는 거에 따라서 내신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과목 내신을 다 보거든요. 전과목 내신을 다 보니 등급제로 표시된 건 다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2 때 다 끝나고요. 고3 때 한두 과목 정도가 선택 과목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내신 성적은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공부의 원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초등공부 원리 4가지라고 했죠. 뭘 먼저 키워야 된다고요? 능력과 습관. 이게 전체적인 능력 부분이고요.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구경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학, 기타 이렇게 봐요. 혹시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밑에 어머니들이 계시면 그 친구들은 구경수보다도 능력, 습관, 즉 이걸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의 50%는 유전이고 50%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좋은 머리하고 선천적으로 좋은 머리하고 결과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꾸 좀 조심할 점은 영재는 타고난다. 쟤는 원래 타고난 천재야. 이렇게 해서 영재들의 신화를 자꾸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20세기까지는 영재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 논이었어요. 그래서 영재를 gifted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talented, 타고났다, 재능이다. 그런데 21세기 넘어와서 훈련에 의해서 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talent is overrated, 즉 타고난 게 과대평가됐다 이런 책들도 나올 정도로 trained, 훈련된 아이들의 퍼포먼스가 타고난 아이들의 퍼포먼스하고 봤을 때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는 타고난 아이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다고 합니다만 공부분은 극한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아예 지능을 올릴 수가 있고요. 지능이 좋아지면 거의 모든 과목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았냐면 폐활량하고 달리기 실력이 좋으면 축구가 재밌는 것하고 똑같아요. 축구가 재미없는 이유는 숨차고 달리기를 못해서 공을 만져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축구가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머리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하려니까 암기력이 안 좋은데 단어도 안 외워지는데 쟤는 옆에 있는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빨리 외워지고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연산도 안 되는데 수학이 재밌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능을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인 경우에는 좌뇌, 우뇌를 공통으로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좌뇌가 언어 지능이기 때문에 앉아서 책 읽고 말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좋아진다면 우뇌는 동작 지능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고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여서 신뢰활동과 시뢰활동을 적절히 나눠줘야 밸런스 있는, 좌우뇌가 밸런스 있게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쓰는 작업과 책 읽는 작업과 동시에 그림을 보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지각협응이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드는 거. 이게 원활이 되어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도 썩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4학년이 좀 넘어가면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때부터는 국영수 실력과목의 배 비중을 높이셔야 돼요. 4학년이 넘어가면 생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머리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데 이때 좋아지는 머리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 머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학년 이때 좋아지는 머리는 공간지각력이나 속도감, 암기력 이런 게 많이 좋아진다면 4, 5, 6학년 때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어려운 독해를 하거나 이런 능력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공부량을 꽤 많이 늘려야 이게 가능할 거고 이때부터 국영수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영수는 항상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능도 좋고 국영수도 잘하는 아이한테는 사회과학 같은 과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능도 아직 별로고 국영수 실력도 별로라면 사회과학은 좀 더 미뤄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공부지능을 두 가지로 봤죠. SQ, 그러니까 스터디 코션트 공부지능은 저는 IQ, 인지능력, 지능 플러스 EQ, 정서지능 플러스 알파 이거는 집중력, 창의력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다 좋아야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지능은 좋은데 EQ가 안 좋아도 성적이 안 오르고요. EQ는 좋은데 지능이 안 좋으면 공부를 해도 또 성적이 잘 안 오르고 알파는 성적하고 보다는 좀 인생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그래도 알파까지 좋으면 이 아이는 거의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IQ를 어떻게 키우고 EQ를 어떻게 키우고 이 알파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만 판단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성적도 잘 나오네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Q는 IQ 더하기 EQ 플러스 알파인데 IQ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머리가 좋다는 건 뭐냐? 암기력이 좋다. 그 다음에 연산력이 좋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공간지각력이 좋다. 어휘력이 좋다. 논리력, 출원력이 좋다. 전 이 중에서 암기를 1번으로 칩니다. 여기서 어머니들께서 약간 어?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1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중학교 학생들이 되고 언젠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고 언젠가 대학생이 되겠죠? 어머니들도 초등학교도 다녀보셨고 중학교도 다녀보셨고 고등학교도 다녀보셨잖아요. 초등학교 엄마들은 사고력과 창의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유태인식 공부방법, 누구의 창의력, 누구의 사고력 이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이 과연 창의력 걱정을 할까요? 사고력 걱정을 할까요? 암기력 걱정을 할까요? 중학교 3학년이 창의력 걱정을 할까요? 사고력 걱정을 할까요? 암기력 걱정을 할까요?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때 괴로웠던 이유는 사고력 부족, 창의력 부족, 암기력 부족.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망친 이유는 사고력 부족, 창의력 부족, 암기력 부족. 뭐죠? 암기력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암기력이라는 걸 만나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아니면 의과대학에서 이 아이가 의과대학원에서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병원에 못 남는 이유는 사고력 부족, 창의력 부족, 암기력 부족. 자, 대학교를 가서도 암기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초등학교 6년 동안 암기력을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찬스에 우리 아이한테 암기력을 안 키워주고 창의력만 키워줬다. 창의력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창의력이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아닌데요. 암기력이 좋아질 경우에 암기는 암기식 수업은 주입식 수업은 안 좋다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안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중간고사를 만났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국사연대표를 금방 외워요. 난 안 외워져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단어를 빨리 외워요. 난 빨리 못 외워요. 결론은 끝난 거 아니야.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부 시간은 하루에 5시간이고 정해져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나보다 2배로 빨리 외우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리고 진도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해한 걸로만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암기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암기력을 키우느냐 그냥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도 외우게 하고 의미 없는 것도 외우게 하고 연대표도 외우게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시도 외우게 하고 3.14 이러고 파이도 외우게 하고 학년이 좀 올라가면 주기율표도 외우게 하고 한자도 외우게 하고 공룡이름도 외우게 하고 그냥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게 하다 보면 외우는 능력은 좋아지는 거예요. 안 했는데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왕 외우게 한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외워야 할 것을 외우는 게 좋겠죠. 연대표는 어차피 외워야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시험 보려고 하면 이거 외우면 좋겠다. 주기율표도 외우면 좋겠죠. 그다음에 나라의 이름, 도시 이름 이것도 지지식 안에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으면 좋겠죠.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는 유명한 시들 외워놓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 외우게 하면 이 아이는 언어 능력하고 그다음에 지식 부분의 암기력하고 본연적인 암기력이 같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를 아이가 싫어하는데 암기 훈련을 많이 받으면 제가 수업할 때 어떤 현상을 보냐면요. 선생님, 뭐 외울 거 없나요? 농담 같죠. 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빨리 외우고 싶어요. 왜?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큐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이 암기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노래, 가사를 외워도 좋고요. 심지어는 사람 이름을 외워도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배울 것들을 외우면 더 좋겠죠.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영어 공부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화 이주인 학원, 단어부터 시작하는 학원 등이 있어 결정이 어렵습니다. 언어는 두 가지 방식의 공부법이 있어요. 하나는 Fluency, 유창성 교육이 있고 하나는 Accuracy, 정교성 교육이 있습니다. 유창성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말 배우는 식이에요. 틀려도 좋으니까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엄마 물, 어린아이가 엄마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애기 때 얘기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잖아요. 그 정도 의사표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정교하게 되면 엄마 물 주세요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아이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한다고 하면 유창하게 즉, 틀려도 좋으니까 많이 얘기하고 잘 못 알아들어도 자꾸 듣고 너무 스펠링 같은 거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한 3년 정도 한 다음에 유창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듣고 말하고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단어 시험도 보고 정확한 문법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국어는 좀 달라요. 국어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올 때까지 우리 모국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유창성 교육은 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고 받아쓰기 맞춤법 다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같은 언어라도 국어는 정교성으로 가는 거지만 영어는 처음에는 유창성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엄마 영어에 미치다 라는 방송에서도 꾸준히 제가 패널로 나갔었는데요. 영어에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드리고 망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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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시험봐 시험봐 시험봐였어요. 이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해봐 시험봐 심지어는 이태원에 가서 저기 흑인들 커다라게 덩치 엄청 큰 미군 병사 흑인들한테 버거킹해서 말 시켜봐 이거 할 짓이 아닌 거거든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어머니 즉 애기의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말 시켜봐 그럼 하시겠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 생겨서 영어를 돈을 엄청 들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틀려도 좋으니까 많이 얘기하게 하고 같이 얘기하는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가 많이 발전을 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유아 영어는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밝고 즐거운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너무 엄격한 사람한테 배우면 아이들이 위축되기 때문이죠. 등급제에서는 자사고 특목걸기하는 게 불리한 건지 일반고에서 등급을 잘 받는 게 나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내신 제도는 일반고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신 반영 비율에서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되고 석차 등급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사고에서 내신 따기가 자꾸 어려워지고요. 정시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에 맞춰서 가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의 실력이 자사고를 가서도 상위권이 될 것 같으면 구태어 일반고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갈 대학이 서울대학교다 아니면 의과대학이다 그런 경우에 내가 선택하는 과고나 영재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면밀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대한 큰 차이는 없는데 고교학점제 때문에 A라는 학교에만 개설되는 감옥이 A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건 없어지기 때문에 자사고가 갖고 있었던 유리한 점들은 비교과 영역, 학교 외 비교과 영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시가 늘어나는 것, 내신 전형이 늘어나는 것 이 몇 가지 추이를 본다고 하면 과거만큼 특목고 가고 자사고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아주 좋다고 하면 그런 학교를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초이에린님 초등 6학년 연산이 부족한 아이는 어떤 학습방법이 좋을까요? 기계적으로 연산 시간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늘리셔야 되는데요. 늘리시는 양이 너무 과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10분이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루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연산을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루에 10분씩만 그냥 꾸준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게 연산력이지 이거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연산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 5일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산을 1, 2년만 해주면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시간이 모자라서 수학 문제 못 푸는 일은 별로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연산력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산 공부는 시키셔야 돼요. 수학 계산기가 있는데 왜 연산을 해야 되느냐 연산 지겨워서 수포자가 된다. 수학 공부를 재밌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해요. 수능 문제를 제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제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시간만 두 배 있다면 훨씬 더 많이 풀었을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받자마자 풀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연산이 느리다고 생각해 볼게요. 계산기 못 갖고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고 전자시계도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기를 우리나라 시험은 못 갖고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계산 속도가 느리다.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발견했다. 그때 어떻게 이걸 늘리죠? 첫 번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산 속도, 정확한 계산과 계산 속도는 필수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차, 아차 하면서 아는 거 틀렸어 라고 하는데 꼭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계산 실수예요. 계산 실수.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가 계산 실수로 틀렸던 몰라서 틀렸던 틀린 거잖아요. 네가 계산 실수로 틀려서 대학을 떨어지든 몰라서 대학을 떨어지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것은 수학을 잘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고력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세계 최고의 영재교육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존스홉킨스 영재원이라고 합니다. 존스홉킨스 영재원. CTY라고 그래요. Center for Talented Youth. 즉 재능이 있는 젊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여기 입학시험이 SCAT라는 시험인데요. 버벌. 단어 시험하고요. 어휘력 시험하고 연산 시험밖에 안 봐요. 세계 최고의 영재원의 입학시험이 버벌. 이 아이는 단어 추론 능력이 얼마큼 좋고 조합하는 능력이 좋은가. 버벌하고 그 다음에 A칸 B칸을 비교를 해요. 어느 게 더 크냐. A가 더 크다 1번. B가 더 크다. 같다 알 수 없다. 답은 네 가지 중에 고르면 돼요. A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같다 알 수 없다. 근데 속도를 빨리 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영재성을 판단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영재교육기관에서. 그만큼 연산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또 하나 연산력이 좋다는 거는 이 아이가 답을 빨리 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처리 능력을 개발해줘요. 연산 공부를 많이 하면 뇌의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있는데 연산은 왜 하냐라고 하는 사람은 번역기가 있는데 영어는 왜 배우냐. 다 비슷한 얘기죠. 법전이 있는데 법조문은 왜 배우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써먹는 거하고 계산기를 이용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답을 내는데도 그런데 연산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의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아침에 달리기를 왜 하느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거는 거리 이동의 목적이 아니고요.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연산을 하는 이유는 지능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답을 내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필산이 있고요. 구몬에서 하는 필산. 또 하나는 머리샘, 암산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해야 되느냐. 둘 다 아셔야 돼요. 필산은 뒤에서부터 계산하고요. 암산은 앞에서부터 계산해요. 필산이 회전 능력을 좋게 만든다고 하면 두뇌의 회전 능력을 암산 같은 경우는 두뇌의 메모리 사이즈를 키워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7은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14. 그런데 325 곱하기 124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연습장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연습장이 작은 사람들은 그리다가 실패를 해요. 그런데 한 줄 한 줄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세 자리 세 자리 곱셈도 아까 2 곱하기 7 정도로 빨리 나오진 않지만 한참 계산하고 답이 나와요. 이게 제가 아이들을 훈련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모두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세 자리 세 자리 곱셈을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두뇌의 메모리를 갖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굉장히 빨리 외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어머니들 옛날에 보시면 알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막 따라 씁니다. 따라 쓰다가 더 이상 못 쓰고 옆에 어떻게 쓰나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선생님이 강의를 계속 하는데 계속 쓰는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계속 쓸까요? 단기기억 메모리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기기억 메모리가 작은 사람은 한 줄 두 줄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머릿속에 메모리가 안 남는데 이 단기기억 메모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까지 올라가요. 저는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아나운서들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EBS를 10년 동안 했으니까 김성주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지승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아나운서들하고 같이 10명의 아나운서들하고 제가 EBS를 했던 것 같은데 초보 아나운서들은요. 자꾸 대본을 보세요. 그런데 경력이 좀 있는 아나운서들은 서너 줄을 똑같이 읽는데 대본을 안 보고 읽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외우냐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으면 자기도 서울대 갔을 거래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되면서 자꾸 읽고 연습하다 보니까 몇 줄 정도는, 서너 줄 다섯 줄 정도는 안 틀리고 저절로 되더라는 거죠. 저절로가 아니죠. 훈련회에서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암산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 이런 메모리가 활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같은 내용을 듣더라도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면 남들은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고 천재라고 부릅니다. 처리 속도 정확하긴 한데 처리 속도 늦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제한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IQ 검사하다 보면 처리 속도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너무 꼼꼼히 맞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기억력이 나쁘면 처리 속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처리 속도를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연산을 할 때 무조건 답만 맞추는 식의 연산을 하잖아요. 엄마들은 문제를 푼 다음에 몇 개 틀렸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속도는 얼만큼 줄었는데 정확성은 얼만큼 올라갔는지 두 가지를 다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산 문제를 풀 때 좀 귀찮더라도 그냥 저기 들어가서 혼자 하여라 그러지 말고요. 좀 몇 분 내에 얼마나 푸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엄마가 체크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공부 방해 요소 중에서 TV 냉장고에 엄마가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잔소리 자꾸 하면 의욕이 팍팍 떨어지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가르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영어는 대부분의 경우가 엄마가 가르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닉스가 안 돼가지고 엄마도 영어에 울렁증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겠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 요새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엄마가 가르치면 되게 좋아요. 마더통이잖아요. 언어는 엄마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마만큼 좋은 국어 선생님이 없어요. 초등학교 국어 정도는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못 가르칠 분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교과서도 굉장히 쉽고요. 올바른 발음을 해주고 문제도 되게 쉬워요. 그런데 연사는 엄마가 가르칠 때 되게 쉽긴 한데 국어를 틀리면 엄마들이 별로 화려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하면 다소 창의적이어보이기도 하고 유머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27 더하기 5를 자꾸 틀리면 자제력이 있던 엄마들도 약간 자제력을 잃기 시작을 하고 27 더하기 5를 연습을 통해서 맞췄는데 다음 페이지에 25 더하기 7를 또 틀리면 이게 등신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엄마서부터 시작해서 꾹 참고 숨을 천천히 쉬는 엄마 좀 더 교양이 있는 엄마는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엄마까지 다 있는데요. 물론 데미지는 엄마가 욕하고 그러면 제일 큰 거고 숨 세게 쉬어도 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여라 라고 해도 아이가 입장에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느끼거든요. 아이들은 말이에요. 특히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아직 자기의 중거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일 때 그걸 심리학에서는 Significant Person이라고 해요.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내 자아 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게 엄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공부의 목적은 엄마의 기쁨이에요. 엄마 숙제 다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나 숙제 다 했으니까 예뻐해줘. 엄마 나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았으니까 좋아해줘. 나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면 다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을 할 때는 엄마가 그렇게 숨을 몰아쉬거나 아이한테 심한 말을 하지 않는데요. 단순 반복 연산을 틀리면 엄마가 좀 모질개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산만큼은 엄마가 가르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705호분하고 804호분하고 바꿔서 가르치면 돼요. 바꿔서. 똑같은 4학년, 5학년 생각은 없고요. 705호, 이게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우리 아이는 5학년인데 우리 연산 좀 나눠 가르치십시다. 민성호 소장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고서 각자 연산교제 주고서 한 10분, 15분씩만 서로 가르치면 돼요. 딴집애들은 아무리 틀려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엄마는 아이가 연산을 틀린 걸 봤을 때 밤에 잘 때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꾸중을 주더라도 그 순간에 꾸중을 두고 쉬는 시간 딱 지나고 나면 걔를 확 잃어버려요. 이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 빼고. 다시 또 리프레시해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만큼은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 애들 몇 명 다 불러서 같이 놓고 가르치면 효과가 있어요. 내 아이만 놓고 가르치면 정말 연산은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지각력 너무 중요하고요. 이 공간지각력은 도시아이들보다 도서상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좋거든요. 눈으로 보고 산으로 드립다 뛰는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가베음을 내고 이런 거 좋아했던 애들 공간지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간지각력이 안 좋아도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중학교 3학년 넘어가고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나오고 도형 돌리기 시작하면 공간지각력이 안 좋은 애들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물리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엄청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도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면 손으로 만지고 실내에만 넘어있지 말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 저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 좋고요.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도 퀴즈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제가 교구제는 루크라는 교구제 루크가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하고 암기력 같은 경우는 미국 프로그램인데 브레인 HQ라고 인터넷 베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휘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휘력. 얼만큼 중요하냐면 거의 모든 공부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공부의 다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휘 공부는 일정하게 하루에 10분 정도 영어 어휘 말고요. 우리말 어휘. 10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 정도 주 5일 정도는 난 어휘하고 친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독해톡이라고 아니 어휘톡이라고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거 12권을 제가 한 80% 정도 지금 녹화를 해놨거든요. 나머지 20%도 계속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무료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틀어만 놔도 돼요. 영어 어휘하고 우리말 어휘하고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어 어휘는 약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 어휘는 어차피 우리말이기 때문에 입에 붙이고 문제지를 한번 쑥 풀어본 정도까지 되는데 한 챕터를 듣고 푸는데 한 15분이면 끝나요.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어휘를 계속 익히고 그냥 문제지만 한번 쑥 풀어보는 정도로 가볍게 한국어 어휘를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세게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시차를 두고 정러목이 다 쉬워집니다. 특히 요새 수능에서 국어가 자꾸 어렵다는 말 나오잖아요. 영어하고 국어가 왜 갑자기 성적이 안 오르냐면요. 영어하고 국어가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밑바닥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어휘거든요. 죽었다 깨워내도 수천 개, 수만 개 어휘를 단시간에 외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어휘 공부는 생활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사전을 찾아라 뭐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서 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일부러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해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구태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라닌님 현재 원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발표 수업을 하는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초등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내신 중심 영어학원으로 바꾸라고 많이 하던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신 중심 학원은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류의 학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는데 그걸 왜 학원에서 배워야 됩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야지. 학원의 존재는 학교에서 하기 힘들거나 학교에서 안 해주는데 필요한 거를 학원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를 학원에서 또 하는 거는 학교 수업만 게을러집니다. 오히려 내신 중심의 어학원이 아니고 수능 중심의 어학원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수능 영어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문법책을 한번 띈다든지 좀 학교 수준보다 어려운 독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휘를 같이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독해 문제 그래서 수능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러면 SSAT 저는 처음에 시작은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토플식으로 갔다가 토플까지 어학이거든요. 어학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리딩 SSAT 정도의 미국 고등학교 입학시험 리딩 그 다음에 그게 좀 되면 고1 모의고사부터 수능 이 수준 이게 좀 되면 최고 어렵다는 미국의 SAT 리딩 이 정도까지 라인업을 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영문법 책 한 번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도 한 번 정도 영문법 책을 정리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요새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문법을 알면 해석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논리력하고 출원력 이것도 중요해요. 논리력하고 출원력을 위해서는 좀 어려운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한다고 논리력하고 출원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쉽게 읽히지 않고 약간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까지의 그런 글들 근데 너무 아프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프다 할 정도 아 쉽지 않네 뭐 이런 정도의 글을 읽고 그 글을 논리에 맞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맞게 써내려가는 그런 것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는 연습을 가면 논리력이 좋아지고 출원력은 그야말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만 읽고 나면 출원이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 때 성공하는 친구들은 책이 다라고 하는데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 성공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책을 읽는 게 맞는데 책을 읽었다고 성공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원력이 커지냐면 출원력은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요. 글을 읽고 지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의미는 뭐냐 이런 걸 안 풀으면 그냥 대충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EQ로 넘어갑니다. 자기 통제력 공부하기 싫을 때 그래도 해야지 놀고 싶을 때 공부하고 놀아야지 이 통제력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뒷부분에 알려드릴게요. 인내력 비슷한 거고요. 자존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나는 노력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초등학교 엄마들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에디슨은 될 것 같은데 스카이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인전을 읽으면서 너도 나중에 이렇게 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카이 대학만 얘기하면 확 줄 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그러면 거기는 뭐 공신 아니 무슨 신이 뭐 1년에 3천명씩 나옵니까? 아니 서울대 서울대 1년에 3천명이 넘게 뽑는데 이렇게 다 공신이면 1년에 신이 3천명씩 나와요? 그냥 좀 잘하는 애들이지. 서울대 연대 고대 합치면 정원이 1만 명이 넘고요. 의과대학 정원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성안과 합치면 2만 5천명쯤 되거든요. 2만 5천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부로 성공한 아이가 매년 2만 5천명 나와요. 2만 5천명. 그러면 요새 학년기 애들 줄었으니까 40만 명, 30만 명 된다고 치면 30만 명이 다 공부 열심히 하나요? 맨날 조는 애, 노는 애, 저기 산속에 있는 애, 엄마, 아빠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별의 다 있어가지고 한 20% 정도?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전체 학생의 한 20% 정도만 애도 교육률이 있고 엄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0만 명이라도 치면 8만 명 정도가 교육률이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교육률이 엄청 높으신 거예요. 오늘도 뭐 지금 몇십 명 보는 거잖아요. 남들은 이 시간에 딴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 명 중에 2만 5천명이 좋은 대학 가는 거거든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해야 될 걸 잘하고 고등학교 선택 잘하고 제 말대로 좀 따라 하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집중력, 창의력, 성격적 요소 이런 것들 있는데 오늘 집중력, 창의력까지 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질문 나오면 제가 답하는 걸로 할게요. 영재교육은 지능이 유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반, 훈련반이라고 해요. 타고난 거야 나의 문제고 내 남편의 문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문제인 거고 근데 타고난 다음에 개발하는 건 엄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작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지능 지금보다 10포인트, 20포인트 올리겠다. 성적 10점, 20점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능 10점, 20점 올라가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올리고만 나면 훨씬 보람차요. 전과목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반, 환경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은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하던 것처럼 암기력, 어휘력, 출원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서리 속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시키면 특히 언어성 지능, 어휘력 같은 경우는 금방 좋아지고요. 연산력, 이게 좀 빨리 좋아져요. 근데 공간지각력이나 암기력 같은 게 앞에 어휘력보다는 늦게 좋아지는데 그래도 엄마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났다고 해서 훈련을 포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얼씨 빨리 좋아져요. 어휘력 같은 경우는 서너 달에도 좋아지고요. 자기 학년 수준에서는. 암기력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만 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평생 그 암기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못 외운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못 외우면 어떻게 한다? 좋게 잘 외우게 하면 된다. 지능을 안다는 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것들은 신체 연령이거든요. 10살이라는 것은 태어난 지 10년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난 지 10년 된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키도 물론 다 달라요. 그래도 이제 신체 연령은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몇 살 때는 무슨 예방주사를 맞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 연령은 차이가 되게 커요. 4학년 반에 중학교 2학년은 수학을 할 수 있는 4학년이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이 어려운 4학년도 있어요. 신체 연령보다 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저 책, 이 방송 저 방송,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꼭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알고 있지만 분류를 간단하게 하고자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저도 뭐 그렇게 분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학년은 신체 연령이 아닌 정신 연령에 맞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공부에 한해서는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6학년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몸은 4학년, 머리는 6학년이니까 공부는 몸으로 해요, 머리로 해요? 머리로 하잖아요. 6학년 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몸은 4학년인데 머리가 2학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4학년 거는 힘드니까 2학년 거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큐에 따라서 지능이 많이 다른데 보통 자기 학년이라고 하는 게 90에서 114살 정도가 자기 학년. 한 120이면 1살, 130이면 2살에서 3살, 135면 한 3살에서 4살, 140이면 4살에서 5살, 145이 넘어가면 6살. 지금 6학년인데 고등학교 고래도 얘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걔는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 애도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타고난 지능에 훈련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학년 거를 공부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 각 출판사에서 이거는 4학년에 읽어야 될 책이에요. 6학년 때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2학년인데 6학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면 5, 6학년 책을 읽는 게 맞고요. 5학년인데도 3학년 지능을 갖고 있으면 3학년 책을 읽는 게 맞아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저울에 달아보면 되죠. 지능검사 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받을 것 같으면 차만히 관찰하면 돼요. 국어는 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잘하나, 말을 빨리 배웠나, 숫자를 먼저 배웠나, 공간지각력이 좋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거나 비교집단 아니면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 관찰지표로 인하면 이 아이는 자기 나이보다 한 두 살 정도 많은 걸 할 때 좋아하는 것 같고 흥미를 느껴. 그럼 정신전력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기졸기교위라고 하는데요. 스무살의 처리속도나 공간지각력이 많이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처리속도나 공간지각력이 좋아지는 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한 4학년까지예요. 그때 이걸 안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평생 안 좋은 것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나이 먹어도 작심하고 하면 천천히는 좋아지는데요. 어린 나이 때는 매우 효율적으로 좋아질 게 천천히 좋아지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사고력 이런 거는 중학교 넘어가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어려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푸는 거는 힘만 들고 능력은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게 정신전력이라고 했잖아요. 4학년인데 중학교 이상의 정신전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어려운 사고력 문제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사고력 문제를 해도 되니까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또 하나는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 보면 머리가 좋잖아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사고력 문제를 많이 하는 건지 사고력을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진 건지 이게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를 찾는 것도 부모의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마다 가장 빨리 발전할 때 있거든요.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의 정신전력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처리 속도하고 암기력을 키우라고 했고 4학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연산력이나 논리력이나 독서, 구경수 실력 이런 거를 키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적기에 조기교육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학술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꽤 유명한 기관이에요. 외국어 학습의 정점은 7살에서 8살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언제 많이 공부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미국 학술원에서는 7, 8세에 공부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지능은 18세까지 많이 좋아진다. 사람에 대한 기억력은 22살이 제일 좋다. 근육의 힘, 근력은 25살, 마라톤은 28살. 그러니까 중학생 마라톤하고 별로 없잖아요. 중학생 마라톤하고. 20대 후반이 마라톤의 제적기. 30살이 뼈가 제일 튼튼할 때. 그래서 MMA 선수들이 한 30대가 많은가? MMA. 격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 얼굴을 익히는 능력은 32살. 과학적 대발결. 창의력은 40세. 타인에 대한 감정 이해적은 40에서 50대. 나이 먹을수록 좀 50대 정도 되면 정치인도 그래서 많나요? CEO들. 의외로 계산 능력이 50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너무 기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50세가 계산 능력이 제일 좋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학술원에서 나온 얘기예요. 갈등해서력은 60대 후반에 70대. 어휘력은 60세네요. 그래서 톨스토이서부터 대문어들의 책을 보면 나이가 먹은 다음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어휘는 평생에 걸쳐 배우니까. 심리적 안전은 82세. 이게 능력별로 정점을 찍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관한 것은 지능으로 되는 거니까 뇌는 18세까지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6세에서 12세까지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때 지능을 개발시켜 놓지 않으면 평생 안 좋은 머리로 사는 거고요. 이때 지능을 개발시켜 놓으면 평생 좋은 머리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의 가소성이란 말을 할 건데요. 뇌의 가소성이 뭐냐면 가소 소재라는 거는 플라스틱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집어넣은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근육 가소성이라고 하면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지근, 속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훈련에 의해서 근지구력이 좋아지고 근섬유가 발달하면서 드는 힘이 좋아진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자극을 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뇌의 가소성도 마찬가지인 게 결과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게 뭐냐 하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여기 머리에다가 fmri라는 기계를 딱 대보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빨갛게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그 빨간 활성화가 되게 넓게 커져요. 이만큼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머리가 안 좋은 아이들은 별로 원이 작거나 아니면 그냥 허해요. 허해요 하면 그건 침해 백치예요. 즉 작은 영역만 활성화되는 애들은 뇌의 이만큼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마치 컴퓨터에서 막 cpu가 헛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큰 영역을 갖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금방 풀리는 거죠. 자 이게 지능이에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귀로 쏙쏙쏙쏙쏙쏙쏙 잘 들어와요. 들어오는 양이 많아요. 입력기관이 좋고 램. 메모리가 큰 거예요. 메모리에 들어온 것만 cpu로 가거든요. 메모리가 안 좋거나 입력기관이 안 좋아도 공부가 안 되고 이거 가는데 왜 빨리 못 가냐면 신경회로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신경회로가 뻥 뚫리고요. 활성화가 많이 돼요. 활성화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이상의 자극을 계속 주면 계속 활성화가 돼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타고나면서부터 뻘겋게 커요. 이게 타고난 천재. 훈련에 의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면 연습된 천재. 결론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에 따른 적절한 뇌자극을 하고 반복하고 강화를 하면 지능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시면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자 거의 대부분과 발달심리학자 거의 대부분이 후천적 지능 발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긍정하고 있고 그 비중은 5대 5 정도라고 보시고 있어요. 피아제의 이론으로 볼게요. 보통 감각운동기 이때는 인지능력, 정서, 신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오감 자극하고 애착 안아주고 즐거워하고 이러면 이때 좋아지는 머리는 이때 좋아지는 거예요. 전 조작기가 2세에서 7세,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이때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엄마가 책 읽어주고 아이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교구나 그림책, 챕터북 이런 거 읽으면서 아이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 이때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때 생긴 언어 능력 갖고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거든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8세에서 12세, 초등학교 고학년이잖아요. 이때 구경수가 들어갈 시간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글이 확실하게 어려워져도 상관없고요. 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양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집중력이 급격히 상승하고요. 이때 수학 진도서부터, 어휘력서부터, 이때 공부의 습관서부터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중학교 이후가 되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추상적이거나 아주 매우 논리적이거나 고도의 수학, 어려운 수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아이한테 자극이 안 되는 쉬운 공부를 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근데 피아제가 미스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신체 연령으로 했는데 이 모든 연령을 정신 연령으로 다시 한 번 트랜스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세인데 신체 연령은 10세인데 정신 연령이 13세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형식적 조작기예요. 같은 반응이나 있는데 다른 거죠.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어머니들께서는 정신 연령으로 다시 한 번 치환해서 받아들이면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힐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지능 개발의 4단계는 발견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더 강화하고 실현하면 거기서 다시 또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반복하고 강화하고 실현하고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한 다음에 그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볼게요. 아들 둘 맘 저희 둘째가 초 1위인데요. 팩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팩토 수업을 계속해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함은 하고요. 조함은 계속해도 돼요. 그런데 이 아이 수준에 쉽다. 그럼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쉬운 걸 자꾸 하고 있으면 퇴행돼요. 제가 이제 가끔씩 옛날에 EBS 나갈 때 보면 현장을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집을 방문해요. 그래서 아이하고도 상담하고 집 환경을 보는데 6학년 아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 책장에 쫙 꽂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버리냐고 보니까 애착관계가 있대요. 그 중에서 애착관계 있는 책 한두 권만 나오고 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자꾸 쉬운 책을 보면 퇴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초 3위라도 초등학교 책 전부와 중학교 책 전부 고등학교 책 전부를 꽂아 놓으면 이 아이가 심심해서 막 골라 읽거든요. 이때는 체계성은 없어도 돼요. 호기심으로 읽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의 지적 능력을 자기가 서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걸 보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읽고 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거기에 의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체계적으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쉬운 것 같으면 그만하면 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잠깐 쉽게 하시면 되고. 초이 에릭님.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공부의 중요성.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동기부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안 할까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어머니들한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달리기를 하셨나요? 공부해서 남주냐? 아침에 뛰어서 남주냐? 공부할 때 너 돈 드냐? 아침에 달리기 할 때 돈 드냐? 그래서 아침에 달리기 하라고 했더니 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어폰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운동화도 사야 되고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달리기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바빠서 안 하나요. 진짜로. 왠지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왠지. 우리 아이들도 왠지 하기 싫은 거예요. 왠지. 그런데 아침마다 뛰는 또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뛰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지가 십 몇 년이 됐어요. 저 그냥 왜 하냐고 그러면 하든 거니까 해요. 습관이 뭘 밴 거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하든 사람은 그거 하는 게 자기한테 좋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 하는 애가 이상하니까 그게 4%죠. 1등급. 96%는 원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4%가 되고 싶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니까 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갖는 것도 다 중요한데 하니까 되는 걸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건 아이들한테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도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엄청 배고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잘 먹고 잘 산다. 밥 세 끼를 먹는다. 이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고기 세 번 못 먹는 아이들 별로 없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안 먹지. 뭐 고기 한 일주일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합쳐서 한 세 번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인생 이런 것까지는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관 같은 거 주고 싶으면 그 직업관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모임에 어릴 때부터 집어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재형 가서 별로 배울 건 없어도 영재형 가서 친구는 사귀고 꿈은 커온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뭐 김사부 같은 드라마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차근차근 그런 곳에 빠지게 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학습 동기는 하니까 좋아지는 걸 느낄 때 즉 그걸 긍정적 성취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찾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능력이나 실력 같은 걸 키워줘서 딴 아이보다 잘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재산이 한 5억쯤 있어. 그런데 재산이 1억이나 5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산이 5억 있는데 근처에 막 50억, 100억씩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모집단에서 내가 딴 애들보다 뭔가 잘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 아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원 보낼 때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보내는 건 좋은데요. 그건 우리 아이가 잘할 때예요.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데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원을 가버리면 그 아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은정님. 국어책에 나오는 문장 속에서 한문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다고 하면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하는 건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4자 성어나 활용도가 있는 한문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고 1, 2, 3학년은 낮자 한문을 배우는 것도 암기력 증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정초 학부모.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한자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초저학년입니다. 제가 답변 드렸죠?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한자는 국어와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낮자로서의 한자는 그냥 암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좋아서 낮자로서의 한자는 한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언어로서의 한자는 국어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는 거니까 4학년서부터 그 이후로 쭉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저 사고력 수학학원이 필요할까요? 학원에서 돈 받고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게 뭔지 찾는 거를 오늘 제가 기준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키우라고요? 능력 키우라고 그랬죠? 능력은 뭐라고요? 지능하고 그 다음에 EQ, IQ&EQ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머릿속에 있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IQ와 EQ만 좋으면 언제나 공부를 시작해도 금방 잘해요. 그런데 IQ하고 EQ가 안 좋으면 공부를 힘들어하고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낱낱에 과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보세요. 특히 초등학교 때 IQ가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아질 때 IQ 키우셔야죠. 그래서 IQ, EQ가 먼저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국어실력, 영어실력, 수학실력이에요. 국어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과서 베이스로 어휘력, 독해력을 키우면 돼요. 영어실력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잘 아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처음에 바닉스부터 시작해서 책 많이 읽고 수학실력도 교과서를 용심으로 해서 개통수학으로 가면 돼요. 이걸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사고력 수학하시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을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사고력 수학을 하는데 이거를 따라가기 힘들면 사고력 수학까지 갈 상황이 그 아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Q 좀 들어갈게요. 능력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EQ라고 그랬죠? EQ는 자기 이해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나 지금 힘든 상태야 이걸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EQ는 나의 정서를 감지. 나는 지금 힘든 상태야. 그러면 왜 힘들지? 이게 내가 힘들어할 일인가? 이걸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낸 건가? 화낼 일이 맞네. 내 감정이 뭔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충동 억제력. 수학 숙제를 빨리 끝내고 게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수학 숙제를 먼저 하고 해야지. 이게 충동 억제죠. 충동 통제는 뭐냐면 내가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게임을 안 해도 만족하는 거죠. 이거 충동 통제. 그 다음에 원인 분석력.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네. 이건 내가 해야 된 거네. 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공부를 안 해서 그렇네. 이렇게 원인을 객관적으로 찾는 거예요. 타인한테 원인을 돌리지도 않고요. 과하게 감정적이지도 않는 거죠. 이러면 얘가 평온해요. 우리는 그거 땅에 붙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없는 아이들은 IQ를 키운과 동시에 EQ를 키워야 되는데 EQ가 저는 IQ를 이기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능이 습관을 이기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고학년서부터 고등학교로 가버리면 지능 차이가 별게 없어요. 지능 차이가 크게 없고 오히려 EQ, 태도, 자세로 지능을 이겨요. 저는 그래서 습관은 지능을 이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초등학교 때 EQ를 높여주는 부모의 역할을 세 가지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급해요. 인터넷 들어가려고 해도 1, 2초만 버퍼링이 있어도 못 기다리고 딴 사이트 갖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돼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큰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고요. 의미 없는 일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쌓여서 큰 일이 일어나요. 산사태나 홍수도 빗방울 하나가 모여서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내일부터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밥 한 숟갈 먹고 바로 배부르지도 않아요. 아이가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학원 갔다가 왔어요. 아니 운동하고 왔어요. 배가 엄청 고파요. 엄마 밥 쭉 소리 질러요. 걔 마음 이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배고프다는데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급해져요. 그때 아이 기다리게 하세요. 좀만 기다려. 엄마 설거지 다 끝내고 10분 이따 밥 차리도록 할게. 10분 기다리게 하세요. 엄마 나 영어학원 보내줘. 안 그래도 영어학원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보내줘야지. 노 노 노 노. 이번 주말에 아빠하고 상회해보고 다음 주에 학원 가서 상담 받고 다시 결정하자. 일주일 기다리게 하세요. 아이가 어떤 선물을 사달라고 해요. 이번 달은 엄마가 돈을 넣어 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가 원하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장 올라갑니다. EQ 좋아져요. 그리고 아이 되게 착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덩달아서 아이하고 같이 서두르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급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습관.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큰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합니다. 엄마가 물 한 잔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EQ 좋아져서 성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예의가 없거나 나만 아는 애들 결코 성적 올라가지 않아요. 힘들어요. 경청하는 습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듣는 습관 중요해요. 참을성도 생기뿐만 아니라 청각적 집중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일을 듣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력도 생기고 언어 지각력도 높아져요. 이 세 가지는 EQ를 높여주면서 그 아이의 성적까지 올릴 수 있고 이건 학교에서 해주거나 학원에서 해주기는 정말 힘든 영향이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과목별로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오늘은 지능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했고요. 초등학교 때 국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8가지 얘기할 테니까 이거 잘 기억했다가 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까지 잘 올바르게 읽는 연습 발음, 발성, 그렇죠? 그 다음에 맞춤법에 맞게 올바르게 쓰는 연습 맞춤법에 맞게 획순 잘 올바르게 말한다. 예의바르게 말하면 높임말 쓰면 이렇게 쓰면 아예 문법실력 좋아지고요. 올바르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 구술고사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중학교 와서 수행평가도 잘하게 돼요. 배경지식을 쌓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비문학 독서가 가장 어려운 3가지 요소 첫 번째는 어휘력이 나쁘거나 독해력이 안 좋거나 배경지식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 배경지식은 전 과목에서 다 조금씩 쌓는 거예요. 전 과목에서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만 쌓는 게 아니고요. 전 과목에서 쌓고 TV든 잡지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배경지식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단을 읽으면 주제어 찾고 정확히 간단하게 요약하고 저는 그래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를 읽고 나면 세 줄로 요약시키는 연습시키거든요. 세 줄로 요약.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나중에는 어느 문장을 요약해야 될지 애들이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실력이 좋아진 거거든요. 어휘를 늘린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죠. 지능에서 어휘와 국어에서 어휘가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모국어 어휘 하루에 10분 정도 제가 좀 좋은 팁도 드렸죠. 제가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런 그 교재 아니어도 괜찮고요. 어떤 교재도 좋으니까 교재를 갖고 하세요. 그 다음에 국어책을 갖고 할 때는 새로 나온 어휘 한번 정리하는 정도 그 정도로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초등학교 때 시는 다 외운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듣고 외워서 청각적 기억력과 집중력 그 다음에 눈을 보고 외워서 시각적 기억력과 집중력 그 다음에 표현함으로 인해서 표현에 대한 연습 이게 되면 고등학교 때 문학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함기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회과학과목까지 성적이 오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고 항상 마찬가지지만 국어도 그냥 책만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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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지 말고 문제가 되어 있는 거는 꼭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외까지 풀 필요는 없지만 단어장도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5분당 걸려요. 그 다음에 자습소에서 문제 푸는데 한 10분,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일주일에 그 정도는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어에 대한 얘기고요. 영어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학년 때는 생활영어 뭐가 중요하다고? 플루언스임. 물론 이거는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했다는 전제예요. 4, 5, 6학년 때는 독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되죠. 피아제의 지능하고 뇌혁 발달하고 비슷하죠. 6학년 중인 이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익숙해지는 영어. 문법도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으로 갑니다. 수학하고 지능이 가장 상관관계가 크고요. 수학 선행을 생각할 때는 지능지수를 계산을 해보고 정신전형을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옆에 있는 아이하고 선행지수를 맞출 필요는 없다. 선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냐 없는 아이냐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적 능력이 높은 아이가 선행을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정신연령을 맞춰서 수학 진도를 짜는 게 좋고요. 수학은 습관이다. 밥 먹듯이 하라는 거죠. 국어하고 영어는 일정한 정도의 실력이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서 실력의 하반경지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수학은 그것보다는 손을 놓으면 금방 내려가요.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2, 3회라도 수학은 꾸준히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4학년 이후가 되면 일주일에 국어, 영어, 수학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영어가 3번, 수학이 2번, 국어가 1번 어쩔 때는 영어가 1번, 수학이 3번, 3번, 국어가 1번 국어는 1번이면 돼요. 영어하고 수학은 저학년 때는 영어를 많이 하다가 고학년 때는 수학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연산의 중요성은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저학년 수학하고 고학년 수학 이거는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저학년 때는 연산 위주로 여러 가지 활동 위주로 한다면 고학년부터는 이 아이의 진짜 지적 능력에 맞춰서 이 아이의 입시에 맞춰서 수학 진도를 언제까지 얼만큼 나갈지 일단 판단하는 게 좋고 처음 나갈 때는 너무 심화 학습보다는 개념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심화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시험이 있을 때 심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개통수학하고 사고력 수학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개통수학을 우선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을 때 사고력 수학을 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기력 높이는 거 연대표, 국어시, 그 다음에 고학년 정도 되면 주기율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진도를 나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딱 보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될 걸 찾아서 아이에게 주면 돼요.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초등, 저학년입니다. 독서, 논술 공부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독서로만 가능할까요? 저는 국어 교과서와 요새 출판사들에서 초등학교용 독해력집, 어휘집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책이 더 좋으니까.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면 제가 책도 소개 많이 하니까요. 민성은 선생님은 어떤 교재하고 쓰는지 좀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안 좋은 거를 녹화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쓰는 교재들 가만히 보시고 무료로 한번 보시고 좋으시면 그거 책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 31분 됐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여하셨고요. 오늘 제가 방송한 거 몇 번이고 다시 좀 반복하세요. 오늘 다 들었지만 다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저희 연구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효과가 되게 좋았던 거, 그리고 제게 오랫동안 고민했고 연구해서 책으로 썼던 거, 그리고 현실에서 적응해 봤던 거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딴 아이들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거든요. 이걸 잘 찾으셔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킨다면 현재도 되게 즐겁고 공부가 재밌으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고3 때 합격도 할 수 있는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즐거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